불이 너무 아파요 이거 불이 좀 얼마나 아파요 여기도 지금 되었죠. 이쪽에 지금 전부 다 안았잖아요. 잘 지어지도 않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자기들 새끼하고 가족을 잃었으니까 아마 자기 가족들을 집 안에 두고 있는가 싶어서 딱 따로 쓰는데요. 거arem이 꽤 모아서 단체를 그대로 by55원을 사 chemin광 tane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거 사진도 찍고 해놨는데. 아주 이 열차을 통해서 바다가 그냥 그대로 보이네요. 지금 통요리가 뒷면이 그대로 반사가 되거든요. 저쪽에 가고 싶은 그런 걸로 자꾸 가는 거죠. 반대쪽에 지금 똑같은 바다 전임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려고 하는데 상당히 와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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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